여기에 통이 있습니다. 이 통은 풀렸습니다. 안경 같죠? 누가 잘하고 있나? 풀렸기 때문에 스카프가 통과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. 당연히 이렇게 쉽게 통과합니다. 통도 역시 마찬가지죠?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어요. 여기 주사위가 있습니다. 이 주사위는 이 통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아 들어가네요.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크기가. 그럼 이 주사위를 여기에서 떨어뜨리면 당연히 통과할 수 있어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이것도. 근데 여기에 유리가 있어요. 진짜 유리야. 아주 두꺼워요. 만들어볼 수도 있어요. 제가 이제부터 이 빈 솜에 유리를 넣겠습니다. 그리고 또, 또 넣을 거예요. 통을 한 번 하시고요. 네. 그대로. 그렇습니다. 여기 사이에 유리가 있죠? 이제 주사위를 제가 들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? 네. 한 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하나. 둘. 다 같이. 하나 둘 셋. 하나. 하나둘. incentives. 저저희가 통과했어요. 구려니가 없는데? 여기에 뭔가 분명viate가 ign од잖아요. 어? 공항이 찔렸나? 이 정도 한 번 볼게요. 여기 비어있어요. 여섯. 이 정도요. 여기 두 번. 둘. 한 번. 혹시 비어있어요? 한 번. 여기. 여기가 보고 있어요. 솔직히 뚫려있지 않아요? 여기가 어떻게. 한 번 볼까요?